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요. 이렇게 깜짝이야. 17초네요. 17초로 바로 올라가신다고요. 잡힌다니까요. 이리로 와봐. 잡힌다고요. 알뜰 내리세요. 죄송합니다. 야 너 되게 결단력 있다. 진짜 너 악당 아니냐. 진짜 악당 아니에요. 진짜. 형 이러고 있다가 존경하는 게 걸리면. 17층은 안 된다고요. 17층은 안 된다고요. 17층은 안 이상해. 17층으로 안 가는 것도 이상해. 어디로 오라는 것도 이상해. 그렇지 안 가는 거 이상하단 말이야 지금. 내비가 그 얘기야. 안 가는 거 이상한데 가서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까지 의심당해. 가서 정보를 둬봐라. 안 갑나 저들한테 의심당해. 잠깐만 일단 맞지 마. 일단 맞지 마. 아니 뭐야. 아 너 점점 이상하다. 아니 너 왜 자른다고. 아니 너 왜 자른다고. 아니 너 왜 자른다고. 야 종국아. 빨리 와. 너 어디야. 17층. 알았어 잠깐만 있어. 뭐야 끊었어 갑자기. 형이 가는 순간 이 회는 게임 셋이에요. 파이널. 또 전화왔어. 배터리 빼버리세요. 아니 왜 이렇게. 아니 왜 이렇게. 아니 이상하잖아. 나 어디야. 몇 층. 어 내가 저기. 어 잠깐만. 몇 층. 17층으로 갈게요. 17층으로. 빨리 막으려고요. 지금 우리 다 흩어지려고 그래. 잠시만. 그래 그럼 같이 가면 되지. 아니 같이 가서 잡힌다니까. 17층 문 앞에 있다. 내가 몇 개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15. 야 승기야 이따가 가야된다. 형은 왜 이렇게 못 믿는대 사람을. 아니 진짜 못 믿는게 아니다. 두 분이 있었는데. 분명히 처음에 힌트를. 분명히 치려고 그랬거든. 뛰세요 빨리 뛰세요. 진짜 빨리 뛰세요. 빨리 끝내요 가게. 이거 봐. 난리가 난데. 이거 봐. 악당이니까 계속 전화 오는 거야. 난리 아니야. 그런 통. 한 사람 이렇게 전화 많이 해놨다고. 16층. 여보세요. 왜 층이야. 아 지금 저. 형 우리 8층에서 만나. 10층에서 만나자고. 아니 형이 우리한테.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. 8층으로 갈 수도 있다는. 의견이 나와서. 8층에서 만나게 됐어. 알았어. 형. 진짜 기박해요. 내려올 때 바로 뛰어버려야 된다니까요. 지금 뛸 수 있는 순간에. 엘리페이터 내려는 순간밖에 없어요. 안 그러면 그때부터 인질한다고요. 형 진짜. 아니 내가 예전에도 한 번 이랬다가. 우리 편이라도 아웃시켰단 말이야. 하. 그러니까 뛰라고요 형 그러면. 정 모르니까 뛰세요 빨리. 아 너도 안 뛸 수 있지. 너도. 하. 둘 중 하나만 하시면 안 돼요. 하. 나 진짜 안 돼. 아니 왜 이 선택을. 하. 차라리 네가 날 뛰어. 어? 네가 날 뛰고. 아. 17층 내려오고. 17층 내려오잖아. 이거 이거 이거. 종국아 저기서 한 번만 해주세요. 내가 여기 있다가. 종국이 형만 뛰면 돼요. 하. 빨리. 아 빨리. 아니 내가 왜 종국이를 자꾸 뛰냐고 그러는 거야. 종국 저국 뛰어야지 여자들만 모으니까. 그게 하단 일이니까. 하. 16초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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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니 우리 야. 아니 진짜 잘 해보자. 우리 오빠 우리 오늘 잘 좀 해보자 진짜로. 알았어. 야 종국이 뛰었다가 종국이 우리 편이면 어떡할 거야.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. 천재산 될게요. 내 천재산 통장 다 드릴게요. 내 천재산. 진짜야.